인천연수홀의 후보별 진짜 득표율 추정치입니다. 허병기 이나대 맹혁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면을 모든 분들이 다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찬찬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에는 인천연수홀 후보별 진짜 득표율 추정치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1947년생인 이나대 맹혁 교수와 쓰신 131쪽짜리 여러분들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박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발표된 득표율입니다. 위에 것은 조작된 겁니다. 여러분 밑에는 온전한 포본별이란 것은 이것은 바로 수학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거의 오차가 없이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진짜 득표율 자료입니다. 위에는 가짜 득표율 자료고 밑에는 진짜 득표율 자료입니다.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진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표본별 각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정의령 후보는 당일투표 0.3807 관내 사전투표 0.384호 관외 사전투표 0.383호 다 비쌉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통계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수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일투표자 그룹과 관내 사전투표자 그룹과 관외 사전투표자 그룹은 모두 다 정의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 득표율이 다 0.38 얼마로 비슷합니다. ABC를 다 합친 모집단, 그러니까 인천연수울 시민들이 보인 정의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 후보 득표율은 0.38입니다. 모두가 다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경욱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당일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인 민경욱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0.4128입니다.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0.4194입니다.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0.4208입니다.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모두 다 합친 것이 0.4116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수만 명으로 구성된 인천연수울에서의 사전투표 그룹은 사전투표 그룹이 민경욱 후보에 대해서 보인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과 당일이름들 득표율 지지도는 다 동일합니다. 0.42, 0.41, 0.42, 0.42.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에 대한 특정후보의 지지도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염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이정미 후보에 대한 인천연수울에 당일투표에 참여한 신분들의 지지도 0.1967, 관내 사전투표 0.196,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분들의 이정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0.1958, 세 가지를 다 합친 바로 인천연수울 전체 구민들이 이정미 정의당 후보에게 보인 지지도가 0.1964입니다. 다 같습니다. 0.1967, 0.196, 0.1958, 0.1964. 여러분 이 2번 테이블 이것이 바로 진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투표가 조작이 되지 않았을 때,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지 않았을 때, 투표가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 나와야 되는 바로 선관위 발표 자료가 하단에 있는 온전한 표본별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 당일 득표율과 각 후보별 관내 득표율과 B입니다. 각 후보별 관내 득표율 시, 그리고 각 후보별 당일 관내, 관내를 합친 모집단 득표율은 모두 다 비슷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집단의 분포특성, 당일 투표의 분포특성, 관내 사전투표의 분포특성, 관내 사전투표의 분포특성이 모두 다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은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 하나가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특별한 그런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법관들은 공부들을 다 잘해가지고 서울법대도 나오고 사실을 통과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을 보면 도대체 공부를 잘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에도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조재현 대법관 같으면 딸들을 사랑해서 다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더군요. 따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아마 국내에서 살고 있고 한 분은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재검표 현장에서 철도철미하게 선관위 측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거물을 축소, 은폐하고 아주 혈안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장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서 영향력이 크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아마 대법관이라고 봅니다. 조재현 씨.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고 야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은행인가 어디를 다니며 덕수상구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통과시켰던 분이거든요. 딸아이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사립, 초, 중, 고등학교를 보낼 정도 되면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손자, 손녀가 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선거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정의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테이블에 상단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난 사건은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그곳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계시는 바로 표에서 상단 테이블입니다. 상단 테이블의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발표된 득표율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발표된 득표율. 이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 자료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후보가 당선되고 이 후보는 낙선됐습니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소위 추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선거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데이터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손을 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의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령 후보로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3807%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턱없이 여조 득표율이 높아집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정의령 후보는 0.4871%를 얻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정의령 후보는 0.4863%라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비교해 보셔야 되는가 하니까 상단에 있는 첫 번째의 부분하고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정의령 후보의 B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비정상입니다. 엄청난 관내 사전투표 조작과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자행한 겁니다. 이 도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대변하는 정언하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의령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통계학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관내 관내 사전투표가 턱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4125%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턱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0.4395% 0.356507% 조작을 해서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정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0.1967%인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다 0.1633%하고 0.1630%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집단을 보게 되면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가 보면 정희룡 후보는 당일 투표가 0.38에서 0.41로 뛰고 민경욱은 0.42에서 0.39로 내려앉고 이정미는 0.1967에서 0.18로 주저앉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정희룡 후보는 미뤄지고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그냥 빼앗는 통계적으로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희룡 후보는 관외를 합쳐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3%를 더해줍니다.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합쳐가지고 13%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도합 26%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그냥 바꾼 겁니다. 당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났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15 총선에 그치지 않고 3.9 대선에서는 3.9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했습니까 3.9 대선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3.9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하에서 2020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되는 시점까지 꼭 같은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조작 엔진을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달라졌습니다. 조작값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 25%를 조작했고 2022년도 여러분들 3.9 대선은 20%를 조작했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2017년 5.9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12%를 조작한 겁니다. 엔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또 걱정하는 겁니다. 엔진이 다 있기 때문에 엔진의 버튼만 딱 누르면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놈은 낙선 이놈은 당선 이놈은 낙선 이놈은 당선 이 짓들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밑에 여러분들 이 테이블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라는 것은 뭔가 이야기하니까 약 한 12만 명을 구성되는 인천 연수월의 그런 유권 투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 개죠. 당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그런데 놀랍게도 수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당일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관내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가 아주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두 번째입니다. 정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정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은 뭐죠? 사전 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대비해서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를 턱없이 정의령 후보를 올려주고 민경욱 후보를 내리깔고 이정미 후보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붉은 색으로 허병기 교수님이 이렇게 박스 안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사항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특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데도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의 후보별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감시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 국민 투표 이게 제외 투표입니다. 이게 또 틀렸네요. 제외 투표 제외 국민 제외 제외 투표 제외 국민 투표입니다. 이제 허병기 교수님은 관내와 관외만 분석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준 제야 고수는 제외 투표까지 합쳐가지고 총 26%입니다. 조작한 사전 투표 조작을 사용해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에서는 5대 공직선거에서는 뭐가 있었다. 모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부정선거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바로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엔진이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공식이 꼭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의 구청장들 거의 대부분이 조작을 한 거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전국의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락의 영향을 끼치건 끼치지 않은 관계없이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0% 표수를 그냥 만진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 석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만 혹은 수십만 혹은 수반명을 이루어진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의 투표자들이 보이는 특정 후보 지지도는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다르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허병기 교수님, 1947년생의 맹희 교수님이 131쪽으로 작성한 바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천연수월의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는 소위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선거인 경우에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에서 아주 유사한 그런 지지도가 나타나고 바로 위에는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정의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낙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서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당선을 확실시시키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면 모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연수월에서 발견된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증거들은 증거입니다. 증거들은 제가 급하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대표 사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5대 공직선거의 모든 데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하나의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건이 인천연수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이 기각을 판단을 내려가 선관위 측 소송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부정선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난 사건은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그곳을 재배하고 모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계시는 바로 표에서 상단 테이블입니다. 상단 테이블의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발표된 득표율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발표된 득표율 이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 자료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후보가 당선되고 이 후보는 낙선됐습니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소위 추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손을 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일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3807%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턱없이 여조 득표율이 높아집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정일영 후보는 0.4871%를 얻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정일영 후보는 0.4863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비교해 보셔야 되는가 하니까 상단에 있는 첫 번째의 부분하고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정일영 후보의 B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비정상입니다. 엄청난 관내 사전투표 조작과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자행한 겁니다. 이 도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대변하는, 정언하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일영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통계학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관내 관외 사전투표가 턱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0.4125%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턱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0.4395%, 0.356507% 조작을 해서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정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0.1967%인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다 0.1633%하고 0.1630%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집단을 보게 되면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가 보면 정희룡 후보는 당일 투표가 0.38에서 0.41로 뛰고 민경욱은 0.42에서 0.39로 내려앉고 이정미는 0.1967에서 0.18로 주저앉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정희룡 후보는 미뤄지고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그냥 빼앗는 통계적으로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희룡 후보는 관외를 합쳐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3%를 더해 줍니다.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합쳐가지고 13%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도합 26%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해가지고 선거결과를 그냥 바꾼 겁니다. 당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났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15 총선에 거치지 않고 3.9 대선에서는 3.9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했습니까 3.9 대선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3.9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하에서 2020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되는 시점까지 꼭 같은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조작 엔진을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달라졌습니다. 조작값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 25%를 조작했고 2022년도 여러분들 3부 대선은 20%를 조작했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2017년 5.9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12%를 조작한 겁니다. 엔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또 걱정하는 겁니다. 엔진이 다 있기 때문에 엔진의 버튼만 딱 누르면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놈은 닥선 이놈은 당선 이놈은 낙선 이놈은 당선 이 짓들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밑에 여러분들 이 테이블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라는 것은 뭔가 이야기하니까 약 한 12만 명을 구성되는 인천 연수월의 그런 유권 투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 개죠. 당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런데 놀랍게도 수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당일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관내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의 민경욱 지지도가 아주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두 번째입니다. 정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정의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정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사전 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대비해서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를 턱없이 정의령 후보를 올려주고 민경욱 후보를 내리깔고 이정미 후보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붉은 색으로 허병기 교수님이 이렇게 박스 안에 딱 집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사항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특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도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의 후보별 득표율과 관외 사전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 국민 투표. 이게 제외 투표입니다. 이게 또 틀렸네요. 제외 투표, 제외 국민, 제외, 제외 투표, 제외 국민 투표입니다. 이제 허병기 교수님은 관내와 관외만 분석했고 그다음에 저를 많이 도와준 제약 고수는 제외 투표까지 합쳐서 총 26%입니다. 조작한 건 사전 투표 조작을 사용해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에서는 5대 공직선거에서는 뭐가 있었다? 모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부정선거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바로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엔진이 같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 공식이 꼭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의 구청장들 거의 대부분이 조작을 한 거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전국의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락의 영향을 기출건 기출건 관계없이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0% 표수를 그냥 만진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 섭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만 혹은 수십만 혹은 수반명을 이루어진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의 투표자들이 보이는 특정 후보 지지도는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다르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허병기 교수님 1947년생의 맹희 교수님이 131쪽으로 작성한 바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천연수월의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는 소위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선거인 경우에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에서 아주 유사한 그런 지지도가 나타나고 바로 위에는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정일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낙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서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당선을 확실시시키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면 모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연수월에서 발견된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증거들은 증거입니다. 증거들은 제가 급하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대표 사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5대 공직선거에 모든 데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하나의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건이 인천연수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법원이 기각을 판단을 내려가 선관위 측 소송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부정선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차죠? 기가 찬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다 전론이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관위는 오리발 내고 여당은 그냥 침묵하고 야당은 더 국회의원 더 해야 되니까 침묵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해도. 거의 망한 상태죠. 이 정도의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 다물고 덮고 넘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확신이 안 씁니다. 잘할 것이다 그건 확신이 안 써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침묵하게 되면 악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9 대선은 어땠냐 이야기죠. 3.9 대선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15 부정선거하고 3.9 대선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완전히 접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저는 그냥 그때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맛이 간 나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맛이 간 사람들이구나.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만 전국 평균이 이재명 후보가 9%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8%를 빼앗은 겁니다. 표를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조작해야 하면 전국의 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거리표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의 17개의 도광역시를 보면 서울시부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항상 2에서 12%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100%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표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민경욱이 여러분 정의령에 이재명이 들어가고 민경욱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윤석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38 0.38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당일하고 이런 관내 사전투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이런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 짓을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뭡니까? 평균 9%를 이재명이 더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8% 나온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나온 거죠. 전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광역시에서 한 곳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되나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다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더 기가 찬 건 뭡니까? 서울특별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이재명이 다 이긴 겁니다. 10%에 14%. 윤석열이 다 패배한 겁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여러분 이 서울특별시 자료를 그냥 종로구 자료로 내려오고 종로구 자료에서 뭐죠? 동 단위로 내려오고 동 단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투표소 내려오더라도 다 투표소 레벨의 정부의 투표소를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전투표장에서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윤호중 씨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한테 PPD 안 보여드리셨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후보별로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정일영 대신에 이재명 민경욱 대신에 여러분들 윤석열 넣으면 당일 관내 관내가 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사전에서 당일을 빼게 되면 0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0에. 그게 조작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9%고 윤석열은 평균값이 항상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을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이가 이재명 후보는 2%에서 12%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데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 전국에 17개 시, 광역시에 모두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여러분 다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전국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게 되면 서울특별시도 모두 다 윤석열을 패배하고 모두 다 이재명은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만 그러냐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구 단위로 내려가거나 동 단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투표소 단위를 내려가더라 투표소 레벨에서 100%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값이 나온다 똑같은 종류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주역인 박병석 국회의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결과 보게 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속하고 있는 서구갑의 동수가 12개고 동에 포함되어 있는 투표소 개수가 71개입니다. 71개 투표소 모두에서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사전투표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만 몇 개를 겁니다. 만 몇 개의 사전투표소는 아마 3천 몇 개를 겁니다. 사전투표소 3천 몇 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71개 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71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래프가 기가 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지지도하고 관내 사전투표의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를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편투표도 보시면 관외 사전투표의 우편투표도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7%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로 한 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7% 7%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이상이 발생한 것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입니다. 이곳은 관외 사전투표 조작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조작이 비교적 자유로운 전남, 전북, 광주, 제주만 제외하고 모든 곳이 전국이 다 관외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은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혹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도록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3%, 플러스 12%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못 밝히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0%나 실패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가 실패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기회를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지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여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지지율은 비슷한 것이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 투표를 말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렇게 당일 투표에 대한 지지도보다도 관내 관외 사전 투표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바로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천 연수월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의 거의 전 지역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이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저지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4월 29일 날 금요일 날 인천연수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최종변론에 여러분 한 번 후속 그런 정리 정도는 어제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종변론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8만 5천명이 투표를 했는데 4월 29일 날 인천연수원 최종변론길이 있고 나서 이 대법원이 정권이 교체가 되기 전에 서둘러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대엽 조재현 대법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성소 원고 소송 기각적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만 5천명 가운데 96%가 부정선거가 없었다. 기각은 옳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 29일 날 최종변론길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일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원고입니다. 대법정에서 열린 선거 무효 소송을 방청하려고 몰려든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민들이 입구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대법은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기시에 눌려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기시에 눌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도록 그렇게 아마 통제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에서 본 입구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방청하고 싶어 하는데 방청권을 안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같은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가지고 방청권을 허용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공판 현장에 나와주신 자유외국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민경욱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5월 23일 날 오후 2시 결심 공판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경욱만의 이야기입니다. 민경욱의 일이 아니다 한 겁니다.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민경욱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시고 여기는 이제 원고책을 대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온 이동한 특히 최순실 태블릿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은 아마 이분이 이제 윤용진 변호사가 아니겠냐 생각되는데 대구에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생업을 하면서 노력하신 최용호 해대어라고 필명을 갖고 있는 대구에 직접 올라오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도태우 변호사시고 이번에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로 낙마하신 경우고 박주연 변호사시고 이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시겠네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은 이동한 변호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선거법을 안 지키는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선거법을 안 지키는 대법관을 탄핵하라 사의로 부정성은 총선 무효다 준법정칭 절에 대한 선거관련을 해체하라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시고 황교안 총리께서 나오셨던데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유튜브들이 많이 주류 언론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유튜브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노태학과 오경미 대법관을 탄핵하라 이렇게 대법원 바로 앞에서 대법원 여기에서는 맹칭이 자유 정의 이런 게 적혀 있죠. 형평 정의 이렇게 이날 모습입니다. 아마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가졌던 강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설명을 하고 계시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것은 참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배춘잎 투표지 시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춘잎 투표지는 배춘잎 정확하게는 사전투표지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시연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이거를 대법원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 한 장만으로도 인천연수월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인데 좌우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 사전투표용지인데 좌우 여백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된 거란 것은 모처에서 인쇄를 해서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좌우에 여백이 꼭 같아야 됩니다. 2mm인가 이렇게 여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꼭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투표지가 한 장이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인천연수월에서. 어디서? 2020년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번에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한 것이 배춘잎 사전투표지인 모양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왼쪽 거를 대법원에서 행정사무관이 이동환 원고척 대리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표 현장 6월 28일 재건표 현장에 직접 본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이게 사본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는 겁니다. 롤라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고척 배노인한테 제공한 것이 뭔가 하니까 가짜를 준 겁니다. 위변조본을.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 외에 미상의 인물들이 고발이 된 적이 있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이번에 최종 변론길에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배춘잎 투표용지가 나온 송도 사동의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 오늘 연수궐 투표국 선거무효소송의 정인으로 대부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송도 사동이네요. 그는 자신은 배춘잎 투표용지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런 투표지가 나왔다면 적절하게 폐기하고 다시 출력했을 것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결국 배춘잎 투표용지는 외부에 투입된 것이라는데 힘을 실어주는 전술이었습니다. 송도 6동이 아니고 송도 6동은 이제 일장기 투표지인데 송도 4동의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배춘잎 사전투표용지를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봤다면 그런 것을 즉시 선거기록부에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출력했지 어떻게 자기가 그런 걸 주겠느냐 결국은 모초에서 인쇄료가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선관위가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배춘잎 투표지가 생성되는 과정이라며 시연을 한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잘 잡아챘어 얼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틈으로 다시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평소에 투표관리를 그 따위로 하냐? 그 동영상이야말로 배춘잎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상황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 분이 실제 출력 과정을 보면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과정은 배춘잎 투표지는 절대로 선거관리위원의 앱손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투표지를 먼저 출력하고 다음에 비례투표지 출력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네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 앞에서 위정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온통 사기판이 되니까 법관 앞에서 그냥 위정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기천국입니다. 거짓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위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기를 치도 아무 문제는 없고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그냥 인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해가지고. 인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프린트해야 될 사전투표 용지를 그냥 인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언제에서 인쇄해서 집어넣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니까 시간은 없고 그냥 일일이 대조회가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냥 왕창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통과리를 한 겁니다. 통을 전체 새로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가 아니고 완전히 통과리를 해서 새로 만든 투표지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쓰셔 넣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인쇄를 해야 되니까 다 프린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뭡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걸 봐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일장기 당일투표지 정인 소환입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주로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고 1900여 장의 당일투표지 가운데서 1000장 이상이 그냥 이렇게 일장기 모양으로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 나와가지고 정연한 것을 끝까지 막아가지고 이번에 원래 그 정언이 있어야 되는데 정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1000장 이상을. 투표관리관 도장은 원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직인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모처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고도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법원인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죠.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자 같은 걸 사용해서 대량으로 찢어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법은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가지고 한 장씩 자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한 겁니다. 투표현장에도 없었고 개표현장에도 없었던 비례대표 투표지가 재건표 현장에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자른 거죠. 이게 다 부정정거인 겁니다. 이게 빠빠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쓰신 걸 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도장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관리관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도장이 그런데 관리관이 알아낸 거죠. 송도 이동에 육투표소 관리관이 나와 있습니까 일장기 투표지는 관리관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투표지는 모두 무효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표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일장기 투표지는 재건표 현장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당일 투표 직후에 개표현장을 거친 투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재건표 현장에 천 표 이상 출연한 이 기이한 투표지가 개표현장에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장 등도가 개표현장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뭐죠 법원 제출하기 전에 그냥 만들어 가지고 투입했다는 겁니다. 투표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주로 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안입니다. 투표현장이 없었고 개표현장이 없었던 투표용지가 재건표현장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민경욱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니 관할 투표관리관은 자신은 그런 도장을 찍기는 그냥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연히 내가 미쳤냐 그런 도장을 찍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이 투표관리관이 자기는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니 그 사람은 정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며 엉뚱한 일반인 정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니 그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냥 아예 도장 자체를 안 찍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방 농담하기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 재건표가 실시된 지난해 6월 28일 관리관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여장 나왔을 때 천대협 대법관은 지시했습니다. 송도위동 제6투표소 관리관이라는 12자 가운데 단 한 글자만 식별이 가능해도 유효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무효표 700여장의 유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천대협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금 57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인감됐습니다.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문제범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하니 고관대작이 되겠지만 한심한 학교입니다. 이 대법관 신임 대법관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아마 인강을 받았죠. 우리법 연구회인가 무슨 그게 출신일 겁니다. 말은 또 건수하게 합니다. 천대협 대법관 취임식 형평의 저울이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대법관 취임식 근사하네요. 이런 근사한 취임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온톡 뭡니까 참 xx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민낯을 이번에 저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법관 이렇게 하면 참 그래도 존경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덮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노골줄 덮는 걸 노력하고 보니까 조재현 씨나 천대엽 씨나 민유숙 씨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게 나란가. 서울법대 나와서 평생 동안 세금을 갖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평의 저울을 기울이지도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1장기 투표장에 100,000장 이상이 나오는데 700장을 다 그냥 한 자라도 보이면 다 그냥 유효표 처리해라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을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겠지만 참 그래도 최근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참 슬프다는 표현이 떠다 가지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평의 저울을 기루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취임사했으면 그렇게 소진대로 살아야 될까요. 대법관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뭘 더 이상 하겠습니까. 명예를 그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벌 안 받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이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냥 오명을 덮어 씌우지 않으려면 이게 그냥 덮을 일이냐 이야기죠. 결국 부정선거 상황을 정해줄 결정적인 정의는 1장기 투표용지 날인관리 투표관리관은 선관위의 방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정체불명의 민간인의 정언은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그 관리관은 투표관리관은 5월 23일 날 그래서 이번에 최종 변론 길이 한 번 더 길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까지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는 거가 이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대법관이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실과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 다행인 거죠. 그냥 이번에 그냥 땅땅땅하고 그냥 다 그냥 결정 내버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5월 23일 날 최종 변론 길이 이렇게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참 법관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참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 이런 짓들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참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천연수월의 131쪽의 학술 논문을 쓰신 분이 194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70대 중반되시는 분이죠. 이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과학공학부에 생명공학 전공하시고 서울대학에 사학공학을 학사하시고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시는 그 당시에 아마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신 겁니다. 바이오 시스템 개발 분야입니다. 퇴직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입니다. 이 논문이 181쪽 최초의 학술 보고서입니다. 학술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그런 정치학 교수도 많고 통계학 교수도 많을 건데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 논문 한 편이 나온 적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봤으면 제가 보도를 했을 겁니다. 너무 반가웠어. 이렇게 47년생이 나선 겁니다. 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연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대해준 겁니다. 참 방송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내린 결론은 조금 더 있게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아주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과 통계분석을 통해서 허병기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52년생이고. 여러분 이분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10.64 마이너스 10.42 두 개를 합치면 21.06%가 됩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로는 수억 분의 1이 나옵니다. 서구갑의 여러분들 동수가 12개고 투표구수가 71개입니다. 투표수 모두의 사전투표에서는 다 100% 박병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2억 분의 1이나 3억 분의 1로 확률입니다. 71곳의 투표소에서 다 박병석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2억에서 3억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런 확률이 기막힌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63년생이고 오선 의원이고 정남 고웅 출신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기 바람 인천계양구월 인천계양구월의 구민들이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던진 것하고 당일투표에 던진 것의 차이가 11.60%입니다. 거의 0에 가까워야 될 수치가 11.60이나 나온 겁니다. 경쟁자인 윤영순 후보는 마이너스 10.87%입니다. 합치면 22.47%입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선거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보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포함된 계양구월에서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44개입니다. 44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 같은 결과가 44대 0, 44대 0가 나오려면 확률이 2억의 3억 분의 1 정도가 돼야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여러분 민주당 위원들 여러분 선거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이 이 정도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구리시입니다. 12.59%가 나온 겁니다. 경기구리시민이 사전투표장에서 던진 지지율하고 당일투표에 던진 지지율이 0에 가깝게 나와야 정상인데 12.59%가 나온 겁니다. 경쟁자에는 마이너스 12.27%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86%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는 부정선거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확률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힘든 그런 확률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호중 씨가 참여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동의 8개고 투표소가 61개입니다. 61개 투표소 모두에서 윤호중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것은 거의 3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입니다. 윤호중 후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3억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모두가 다 동전의 안면이 나오거나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3억 분의 1 정도가 나온 겁니다. 3억 개의 동전을 동시에 다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게 뭡니까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금수완박을 통과시키는 큰 역할을 한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 정남고흥 출신입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1969년생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람 중랑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중랑의뢰 구민들이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박홍건 후보를 지지한 지지율이 당일 투표를 가가지고 지지한 지지율의 차이가 11.15%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정상이면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경쟁자인 윤상희로 보는 마이너스 10.70%로 나온 겁니다. 총 합치기 조작을 22.85%입니다. 추정 큰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결과를 갖고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냐. 박홍건 여러분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중랑고흥에는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소 숫자가 55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박홍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뭡니까? 3억 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3억 개의 동전을 동시에 황창 던져가지고 그 동전에 모두 다 3억 개가 다 안면이 나와야 될 확률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짓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서 한 겁니다. 5대 공직선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묶고 가겠습니까? 이것을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586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우상우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1962년생이고 송영길 전 당대표와 같이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4선이고 3구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총괄선대 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3구 대선에선 민주당의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렇습니다. 서대문 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우 후보를 서대문 갑의 구민들이 사전투표에 가서 지지한 것하고 당일투표에 가서 지지한 것까지 12.19% 나온 겁니다. 미쳐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0에 가까운 숫자가 12.19% 나온 겁니다. 경쟁자인 이성훈 후보로는 마이너스 11.63%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상우 위원함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갑에는 모두 동수가 7개고 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46개 투표소 모두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상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같은 확률은 거의 2억 5천만 분의 1점도 될 겁니다. 2억 5천만 분의 1. 2억 5천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가지고 동시에 뭡니까? 동전의 안면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우상우 2020년 4.15 총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냐.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정말 참 1947년생인 허병기 명예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참 1947년생인 명예교수님이 인천연수월 사례를 수학적 알고리즘과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신 131쪽의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머릿속에 고맙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은퇴하신 분이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라도 한 번 더 이 논문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오늘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한 도표입니다. 하단에 있는 온전한 표본별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위에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소위 선거부정이 일어난 그런 사례입니다. 하단은 정상 상단은 비정상입니다. 하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후보는 당일투표와 관내투표와 관내투표에서 모두 다 비슷한 지지율을 획득해야 된다. 지지율 객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은 사박오일 사이의 객차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지지도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각 후보는 비슷한 득표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진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단에는 부정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정의료 후보는 당일후보에서 0.380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관내와 관내에서 0.4871 0.4863으로 확 띕니다. 민경우는 0.425를 달성했지만 관내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 0.3495와 0.3507도 확 줄어듭니다. 이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26% 정도를 조작했고 그 가운데 13%를 정의룡 후보에게 더해주고 민경욱과 이정비를 합쳐서 마이너스 13%를 이룬 그런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정의룡 후보가 당선된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이 도표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다양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 교수님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을 한번 쪼개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지문과 온전한 지문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온전한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은 우리 손으로 찍는 지문의 핑거프린트라는 거 있죠. 온전한 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을 하는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후보별 득표율이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는 당일 관내 관에서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얻은 득표의 결과가 여러분 추정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의룡 후보가 당선됐지만 정의룡 후보는 이등입니다. 4만 7,924표를 얻었고 민경욱 후보는 5만 2,889표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총 투표자 수는 12만 5,454표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5만 2,000표 정의룡 후보가 4만 7,000표로 민경욱 후보가 승리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번은 조작된 지문과 온전한 지문에서 1번 조작된 지문이다라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인 것은 조작된 수, 가짜 수입니다. 가짜 득표수하고 가짜 득표율입니다. 정의룡 후보가 여러분들 가짜 득표수가 5만 2,000, 민경욱 후보가 4만 9,000으로 승자가 폐자가 되고 폐자가 승자가 되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된 그런 득표수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본부와 같이 정의룡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0.38을 기록했는데 득표율이 관내는 0.48, 관내는 0.48로 확 띕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13% 정도 더해 준 겁니다. 반면에 민경욱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0.41을 얻었는데 확 기름 조작을 해가지고 0.34, 0.3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정미 후보는 0.1967%의 득표율을 당일 투표에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0.1633%와 0.163%로 여러분들 3%를 표를 빼앗아 버립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정의룡 후보가 최종적으로 0.41%를 얻고 민경욱 후보가 0.39%를 얻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은 온전한 지문은 정상적인 경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똑같이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납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조작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하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고 플러스 2에서 12,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1%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시도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은 0에 가까워야 됩니다. 0에 가까워야 되는 한 사람은 뭐죠? 그래서 2에서 12% 항상 플러스 한 사람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인천연수홀뿐만 아니고 종로구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두 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은 바로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이렇게 꼭 같은 공식과 꼭 같은 방식 조작 규모만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이 그래프는 이 투표는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 레벨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옥년 1동 동춘 1동 동춘 2동 송도 1동 2동 3동 4동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옥년 1동이지만 옥년 1동의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까지 조사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옥년 1동은 지금 보겠습니다. 옥년 1동은 정의령이 0.0847 민경훈은 항상 마이너스 0.0586입니다. 이정미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옥년 1동의 정의령은 항상 뭡니까? 동 레벨에서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에요. 그리고 민경훈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정미도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까지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이게 옥년 1동이 아니고 옥년 1동의 투표소 레벨을 조사하더라도 정의령은 항상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고 민경훈과 이정미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겁니다. 투표소 레벨까지 조작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을 아마 사전투표소가 한 3천 몇 개를 똑같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표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투표소 레벨과 아니고 동 레벨인데 동 레벨이 다 뭡니까? 정의령은 플러스 민경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사이의 차이의 정의령 후보와 민경훈, 이정미에 대한 관내 투표와 당일 투표.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의령과 민경훈, 이정미를 더한 것이 똑같습니다. 0.0847, 민경훈과 이정미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0.0841, 그 다음 동춘일동, 정의령 0.1028, 이정미 마이너스 1.37. 여러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하니까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정의령 플러스 몫하고 민경훈, 이정미의 마이너스 몫이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자연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자연수에서는.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게 나옵니다. 좌우가. 이런 짓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이. 똑같습니다. 정의령이 여러분들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에서 0.0847를 기록했는데 민경훈과 이정미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보니까 마이너스와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동춘 1동도 같고 동춘 2동도 똑같고 송도 1동 똑같고 송도 2동도 똑같고 송도 3동 똑같고 송도 4동 똑같고 합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막치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모든 전국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동단위뿐만 아니고 투표소 단위까지 다 내려갔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46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46개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6개. 우상호 의원입니다. 박홍근 중랑을 의원입니다. 55개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좌우가 꼭 같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구 대선도 이렇게 좌우가 딱 갔습니다. 강원도 선거구에 관외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투표 꼭 같이 좌우 대칭이 데칼코마니처럼 꼭 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좌우가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면 좌우가 똑같습니다. 조작하면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3구 대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덮으면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 후보의 마이너스 분하고 민경호 후보 마이너스 분 정의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마이너스 분 여러분 이걸 딱 더하면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딱 일치하는 겁니다. 정의령 후보가 얻은 거하고 이정미하고 민경호 후보가 얻은 거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209만 7152분의 1입니다. 일어날 확률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좌우가 똑같이 떨어질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냐 297만 152분의 1입니다. 200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안면에 나올 확률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부정을 단행을 한 겁니다. 선거부정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입니다. 정의령이 5만 2천 표. 민경호가 4만 9천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포범별 각 후보에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다음 조작되지 않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연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는 긴한 숫자의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문 다음 표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각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 숫자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숫자는 랜덤 넘버스입니다. 난수, 무작위수죠. 무작위수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이 놀랍게도 정의령, 민경욱, 이정미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